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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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디스코구나 아 나 디스코 너무 좋아 응 진짜 이쁘다 얘가 우리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쵸 오우 신나 신나 와우 와우 진짜 이쁘다 우와 저러면 누가 안 넘어 다 넘어가지 진짜 초신은 그런거 전 진짜 이미 넘어갔어요 이게 내용이 약간 그런거 아니야? 왜 나한테 말 안했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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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 터진다 진짜 대박이다 어 근데 약간 진짜 디스코풍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옛날 도자케 뮤비에 나오는 남자분들 다 잘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핫가이들만 섭외를 하나봐요 뭐야 뭐야 아니면 도자케님한테 핫가이들만 아 이제 같이 하자고 네 그럴 수 있죠 어이구야 어이구야 아니 노래 너무 좋다 응 이렇게 이런거 못하는거 디스코풍 너무 좋아 이 기타 리드 너무 좋은데 응 맞아 이게 되게 네 특유의 디스코 디스코 특유의 매력이잖아 네 맞아 아 랩까지 잘 하시네 아 또 저 야자수 배경이 있어야죠 진짜 섹시하다 처음부터 플로우가 좀 빡세졌어 네 아 맞아 아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사랑스럽다 진짜 사랑스럽다 나도 호랑이 키우신다고 아 호랑이를 키우세요? 아니 여기에서 아아 진짜 센 업뉴셨다 배경이 디스코 느낌 응 맞아요 너무 이쁘다 저 머리 패션도 디스코고요 네 남자분 살짝 라켓롤 누구죠? 그건 그분 약간 오마주한거 같은데 얘들 락앤롤 유명한 아티스트 아 알죠 누군지 알거 같은데 이거 찾아가지고 영상에서 넣어주세요 아 네 알겠어요 그분 이분 와 분위기 진짜 대박이야 어 마지막에는 결국 이렇게 약간 이어졌네요 패패님 네 사랑스러움의 끝 도자켓 진짜 음색이라 추움도 되게 잘 추시고 저는 좀 반전이었던 게 노래가 되게 물 흐르듯이 같잖아요 멜로디가 근데 중간에 갑자기 랩을 이렇게 빡세게 하시니까 파워풀하게 반전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의상도 의상인데 진짜 2 4 아 엉덩이 이게 너무 네 아우 나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완전 음악의 전체적인 통틀어서 딱 포인트하다가 이렇게 뽁하고 나와있는 음 도자켓씨는 봐도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네 너무 러블리 그 자체되어가지고 랩도 잘 응